첫번째 질문에 질문을 드릴께요. 그 전달의 경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드릴까요? 지난 시합에 캔슬돼서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시합날 아침에 캔슬돼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고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이 시합이 캔슬될 기분이 어땠어요? 오랫동안 쉬고 파이트가 잡았는데 거기에서 캔슬될 기분이 어땠어요? 시합이 끝났을 때는 후련함이 있어야 하는데 캔슬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시합하고 후련한 마음을 느끼고 싶었는데 찝찝했습니다. 오직 경쟁이 가능한 감정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합이 끝났을 때 이 결과는 계속 전쟁이 없었고, 특히 한 경쟁이 생긴 행진이 되었고, 전혀 상상적이 없었고, 전혀 상상적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시합이 캔설돼서 거기에서 쉬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서 트레이닝 캡은 언제 또 도전해줬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2주 동안 격리하고 거의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파이트 리스케줄 할 때는 거의 4개월 정도 기다렸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긴 시간이었는지 이제 격리도 하고 조금 쉬다 보니까 금방 다시 시합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시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장된 아니면 confident? 일단 저번 시합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저번보다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이제 뭔가 내 안에서 분노가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7월 달에서 트레이닝 스트레지가 틀렸어요 아니면 다른 거 뭐 체인지됐어요 트레이닝 할 때요 이제 저번 시합에서 이제 좀 부상이 있어서 이제 근력적인 부분을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더 보강했습니다 so there were obviously some injuries in the past and there were some things that limited him during his training camp last time but because now that he is recovering and recovered there was a lot more stuff that he could work on during his training camp for this fight last thing for me I guess you talked about that added fire I mean what is the goal here overall is it just to pick up a victory and it doesn't matter how or is it to go do something spectacular in your comeback after this long time away? 오랫동안 긴 시간이었는데 이번 시합에서는 거기에서 파이어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윈 일반 윈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계약이 있으세요? 일단 이번 시합 굉장히 지금 동기부여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케어 시키겠습니다 음 you know it has been a long time but because of the situation how the fight was before and now you know the whole point is he wants to get back in the ring and then go from there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Thank you Thank you